안녕하세요. CS 윈드 8만 천 원에 10% 비중 가지고 가도 괜찮을까요? 목표가 얼마로 설정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CS 윈드는 지금 8만 100원입니다.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가와 크게 차이가 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 요즘 어제도 풍력주가 하나 들어왔었거든요. CS 윈드였던 것 같기도 한데 이 풍력주가 요즘 그렇게 흐름이 좋지는 못하잖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일단 대장주가 CS 윈드, CS 베어링, 그리고 동국 SNC, 동국 산업 종목을 다 외우는데 유니스는 일단 제끼겠습니다. 테마주라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이든 정부 들어오면서 그 이슈로 올랐고 CS 윈드 같은 경우는 워낙 저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잠깐 재무제표를 보여드리면 지금 미국 타워회사 인수하면서 조금 호재는 생겼는데 재무제표로 보시면 사실 올해 예상치 컨셉 나온 게 1조 1,800억에 영업이기 1,300억 그리고 현재 지금 BPS가 2만 원이기 때문에 외형 자체는 벌써 4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PBR도 PER 같은 경우도 높고 사실 저평가는 아닙니다. 제가 3만 원, 4만 원 때 얘기할 때는 상당히 저평가였는데 정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차트 위치로 보시게 되면 월봉상 조정을 준 겁니다.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14,000원, 5,000원 구간부터 10만 원을 갔으니까 대시세를 뽑아낸 거고요. 현재 위치에서 45분으로 보게 되면 지금 8만 2,500원 대 돌파하게 되면 상방향 전환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수급 상황으로 보게 되면 8만 2,500원 대 돌파했을 때 저는 1차 목표가를 좀 짧게 잡겠습니다. 8만 7,500원으로 잡고요. 돌파됐을 때는 상단은 일단 저는 예상을 안 하기 때문에 최대 목표가는 9만 3,000원을 말씀드리고 하단 자리에 지금 7만 원대 초반이 깨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또 조정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21선으로 드리고 싶지만 너무 짧은 관계로 하단에 7만 2천 원대, 1천 원대 이탈하면 종목 자체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업황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이슈도 워낙 오래 갔고 그리고 바이든 정부 들어온 다음부터 지금 계속 조정세이기 때문에 조금은 조정을 견디시고 위로 8만 2,500원이 돌파가 되면 상방향으로 전환된다는 생각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가지 라인을 그어드렸네요. 이 점을 참고를 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더 이상 저평가는 아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적인 분석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할게요. 6610님께서 대유플러스 1,200원의 15% 보유 중입니다. 계속 보유를 해도 되는지 매도가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셨는데요. 대유플러스는 지금 1,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은 지금 수익을 보고 있으신 상황입니다. 이 종목이 이제 3거래 전에 상한가를 한번 갔었네요. 히토르 관련주를 여겼던가요, 전문가님? 약간 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관심으로 봤던 게 원래 대유플러스가 SK하고 그쪽 관련도 있고 기관통신사업자로 이제 들어가 있는 종목인데 네트워크 솔루션 쪽으로 하다 보니까 소형 가전도 하고 있고 대유라고 원래 그 에어컨 좀 저가형이 있습니다. 근데 그 회사의 하나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자동차 쪽도 하고 있고 안 하는 게 없습니다. 사실 근데 사실 전일 매도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잠깐 차트 보여드리면 실적이야 좀 어느 정도 외형은 나오는 회사인데 대량 거래량을 싣고 은봉이 나오는데 매도를 안 한다?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탐욕의 영역입니다. 이 자리가. 그래서 월봉을 보시면 최근 저가에서 계속 거래량 들어오고 올라갔던 부분인데 1800원 때문에 사실 매도를 하셨어야 되고요. 지금 5일선 이탈 안 한다면 하루 이틀 더 보셔도 되지만 현재 위치에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지금 5일선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1400원대 초반권이라서 아무래도 시청자님이 여기서는 조금 뭔가 상황상은 다시 한번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위에 1600원대 돌파 안 되게 되면 저는 일단 매도 포지션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대량의 거래량이 나왔을 때 은봉을 만들어내면 그때는 이제 매도하는 시기다라는 거죠? 그리고 위에 보시면 장대에 윗고리가 나오면서 대량 거래량이 실리게 되면 보통 통상적으로 이 정도 상승했으면 무조건 조종을 거칩니다. 그리고 금일 시초가를 잠깐 보시면 위에 올리는 듯 했지만 흘렀습니다. 그래서 종가로 1500원을 맞추게 되면 이제 저희 말로 선수들 영역입니다. 이제부터는 거래량이 들승날 수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단에 1600원 돌파 안 되면 지금 조종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1600원 돌파한다면요. 위로 1700원대 이상 보시면서 대응하면 되지만 일단 저는 이런 위에 봉이 나오면 무조건 매도 스타일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 1420원은 절대 이탈하면 안 되니까 꼭 기억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대유플러스에도 꼼꼼하게 가격 전략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누이두리 님께서 유튜브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데브시스터즈 13만 천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분석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 종목도 CS 윈도와 비슷하게 전설적인 급등세를 보여줬던 종목인데 일단 요즘은 또 지지부진합니다.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분도 손실을 보고 있으신 구간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일단은 흑자전환이 크게 되면서 종목이 거의 올해 제가 볼 때 거의 탑기업 정도까지 들어간 종목인데 게임사인데 쿠키런하고 했는데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예전 게임 데카로인가 그 게임일 겁니다. 기억이 지금 까딱까딱하는데 게임으로 안 한 지가 오래돼서 그런데 위치상은 크게 부담은 없죠. 여기 보시면 4,500억에 갑자기 300억, 700억씩 적자 나든 회사가 갑자기 올해 콘센트 자체가 1,800억 영업이 그래서 게임주가 항상 대박주가 나놓은 이유는 몇 개를 실패해도 하나만 터지면 그래서 NC나 넥슨 같은 게 지금 제가 알기로 넥슨은 던제넌 파이터가 1년에 지금 영업이익 자체가 아직도 1조 가까이 라이선스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박이 나는 건데 현재 구간에서는 사실 시청자님 매수가가 좀 너무 높고요. 그리고 위치상은 박스권으로 보게 되면 하단을 살짝 이탈았다가 올라갔는데 이번 주에 만약에 11만 5천 원 정도가 안착이 되면 윗방향으로 한번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매수가 매도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가격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데뷔시스터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6956님께서 한국 맥널티 12,200원의 50% 물렸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9,770원입니다. 13,000원까지 급등세를 보이다가 오른 만큼 그대로 반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베이 관련해서 올랐던 거죠? 전문가님? 이베이 일단은 지금 경매 쪽 경매가 아니라 이번에 회사 매각 관련주인데 제가 매각에 대해서는 매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데 최근에 이제 뭐 롯데나 이제 4군데에서 입찰한다고 경합한다고 그러는데 얘기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마감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확정되면 보통 주가들은 대다수가 조정을 주는데 맥널티 같은 경우도 사실 그 부분 외에도 신선식품 관련해서도 좀 진입돼가지고 급등을 했던 부분인데 최근에 모습은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다음 주 초까지 일단 만일에 1만 300원대 전후가 안착이 되면 저는 윗방향으로 갈 거란 부분은 보이는데 시청자님 매수가가 너무 높습니다. 이거는 테크닉적으로 그 자리에서는 매수하셨으면 돌파가 안 되는 매도자리였는데 잠깐 월봉을 보시면 기존 직전 고점 자리에 온 겁니다. 1만 3천 원이 이 종목 2015년도 상단을 보시면 지금 차트가 멀어서 잘 안 보이실 건데 2015년도 중간 가격 자체가 1만 3천 원 구간에서 밀린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저는 만약에 급등을 하게 되면 최종 목표가는 주가 상단이 1만 3천 원대고요. 하단에 지금 구간에서는 9,250원대에는 절대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시청자님이 지금 힘들게 더 구간 자체가 흔들 수가 있기 때문에 1만 4백 원 돌파하게 되면 상단에 매수가 위인 1만 3천 원대까지 보시고요. 하단에 9,300원 이탈하면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국 맥널티 가격 대응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2983님께서 사조시푸드 6,450원의 비중은 15% 얼마까지 갈지 지금 매도해야 되는지요?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6,670원입니다. 우리 시청자분은 약수액 구간에 있으신데 사조시푸드는 조금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긴 한데요. 제가 또 참치를 엄청 좋아하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사조시푸드는 참치는 아닙니다. 수산물 가공해가지고 그래요? 참치랑 전혀 연관이 없나요? 연관은 있겠죠. 사조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가공식품 판매하는 회사인데 시푸드가 이제 수산물 도매업하는 회사라서 우스갯소리로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사조 냉장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사조그룹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사실 이 종목이 흑자전환도 되고 최근에 좀 양호해진 부분도 있는데 이 종목은 1번 원전 폐수 관련줍니다. 그래서 CJ시푸드와 사조시푸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는 푸드웰 신라SG 제가 이 종목들은 다 외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위치에서는 나쁘지는 않고요. 전전일날 한 번 슈팅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실리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적은 거래량은 아니지만 위치상은 지금 한 번도 올릴 거로 저도 보이긴 하는데 문제가 일본에서 이슈가 나오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이슈가 안 나오면 좀 잠잠하고 그런 상태라서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상방향으로 지금 7,100원대가 상당히 무겁긴 합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강하게 올라가면 저는 최종 목표가는 직전 고점 자리 돌파인 7,400원대 그리고 위치로 보게 되면 지금 뭐 거기서 추가로 올라가게 되면 8,400원이 보이는데 직전에 8,000원의 기록이 있습니다. 작년 10월, 11월에 그래서 최종 목표가를 그 부분이 돌파가 되면 8,000원대까지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단의 61선인 6,300원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좀 더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단은 6,300원 우선 윗단은 7,400원 1차적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역시 문자입니다. 7174님께서 이스타코 3,880원에 30%입니다. 며칠째 쭉 흘러내리네요. 상담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3,400원입니다. 이 종목은 이재명 관련주로 엮여있네요, 전문가님. 그러면 또 뭐 한 번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일단은 저는 경선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대선주로는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초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최근에 움직임이 더디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 경선을 앞두고 정치주가 당연히 오르지 않습니다. 경선을 한 이후에 주자가 확정이 되고 하면 그때부터 재차 올라가는데 단기 조정 구간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스타코 같은 경우는 10여 년 전에 되게 유명했던 종목인데 분양 그런 쪽 관련주인데 매출이나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잠깐 보시면 재무제표 자체가 거의 매출이 없는 건 아니지만 50억, 60억이면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되게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없긴 하지만 분양 대행사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은 듭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위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분양사 공백이 되면 매출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인정이 되는데 그래서 종목이 올라갈 때도 아주 시원하게 올라간 겁니다. 잠깐 월봉을 보시면 600원부터 지금 4천원대 이상을 갔던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등을 했는데 시청자님 매수가가 3,800원 때문에 지금 사실 너무 높습니다. 하단에 600원에서 지금 거의 8배에서 7배로 올라왔던 주식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이탈하지 않는다면 3,800원이 돌파가 되면 상승전환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를 4천원 초반을 지정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제가 볼 때 가격 조정도 충분히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는 3천원 밑으로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재명 관련 주의이기 때문에 들빠진다는 생각을 하고 매도 신호도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저가에서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단에 만약에 3,150원짜리 50원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조정이 깊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3,750원이 안탈 때야 다시 상승전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시 테마주는 원래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기로 보실 거면 보시겠지만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지금 현재 가격대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3,750원 안착을 한다면 4천원 초반까지는 볼 수 있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문자 6157님께서 텔콘 RF제약 6,500원의 비중은 50%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이 종목은 4,610원입니다. 우리 수정자부 매수과 매수란 이유로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을 텐데요.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계속 하락하고 있고 실적도 2분기에 연속 적자였네요, 전문가님? 그냥 매년 적자입니다. 어차피 제가 제약주에 대해서 민감하게 나오는데 항상 텔콘 RF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 전기전자 쪽 관련주이다가 휴머니젠 관련주로 하는데 저는 이런 내용을 믿지 않습니다. 성격 자체 그리고 중요한 거는 코로나19 치료제 뜨면서 지금 얘기가 나왔던 종목인데 문제는 이런 종목 볼 때 일단은 저는 대주주 지분율을 먼저 보는데 현재 대주주 지분율 한일진공 8% 그런 한일진공이라는 종목도 지금 아마 상장돼 있고 아마 기사를 몇 개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에서 말하기는 적합치 않아가지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현재 위치에서 위로 올라갔을 때 차트로 순수하게 보면 4,800원대 돌파하게 되면 윗방향으로 121선 5,100원대 또 걸릴 겁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가는 저는 윗방향인 5,500원으로 설정해드리긴 하는데 하단에서 지금 수령 구간으로 직전 저점 자리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오긴 하는데 하단에 4,400원 이탈하면 가격이 얼마 정도 더 내려갈 수도 있고 그리고 워낙 종목 자체가 여러 가지 이슈도 많고 시끄러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올라가서 매수가 위로 간다면 이 종목은 무조건 매수가 매도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혹시나 매수가까지 온다면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로 가볼게요. 고석용님께서 EDT 1435원에 20%입니다. 평당가에 올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은 1340원입니다.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긴 한데 이게 항공기 부품주로 들어가네요. 전문가님. 그러면 전망은 괜찮을까요? 일단은 여러 가지 이슈는 붙긴 한데 화력발전 소용 원래 제가 알기로 통학 제어 시스템이라서 매출이 많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이게 맞네요. 그래서 지금 위치로 보시면 차트 위치가 옆으로 움직이면서 약간 사이클이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월봉을 보시면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하단에서 제가 뭐 쉽게 말하면 세력주로 말씀드리면 4월 달에 최대 거래랑 실리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주봉도 보시면 지금 약간 음선으로 나왔다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는 안 가지만 상단에 1500원대 걸리면서 지금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최고 목표가는 저는 돌파하게 된다면 이 종목은 조금 세력성이 보이는 종목이라서 만일에 1450원 위로 갖다 놓으면 일단 목표가를 1570원이 돌파를 예상을 하고 17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패턴 자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고점자리 부근을 보시면 예상대로 있습니다. 1700원대가 있기 때문에 최종 목표가를 1700원대로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하단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11선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25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상단 목표가는 17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1250원 돌파하지 않는다면 1700원까지 볼 수 있겠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0651님께서 아이테오젠 8만 9천원에 30%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7만 4천 8백원이고 이 종목은 계속 밀리고 있네요. 아이테오젠 바이오시밀러 쪽인가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에 대해서? 사실 바이오 기업들은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제멋대로 주가라서 원천기술 바이오시밀러 허셉틴하고 예전에 아일리안가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다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피아주사를 놓는 그런 쪽에 되게 괜찮은 회사인데 올해 아마 흑자전환이 되는 걸로 지금 리서치는 나오는데 현재 위치에서는 사실 역배열로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단 18,000원에서 거의 7배 이상 오른 15만원까지 올라갔다가 채널을 잠깐 보시면 계속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직전의 구간에서 현재 위치에서 보시면 대략적으로 6만원대 후반권의 지지가격이 나옵니다. 그리고 서서히 지금 이평선을 돌려서 나가는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8만원이 안착된다면 저는 역배열이라서 어쩔 수 없이 120선 목표인 9만원을 먼저 말씀드리는데 2주 동안에 만약에 8만원까지만 올라가면 크게 무리는 없고 그리고 돌려나가는 구간이 나오고 혹시라도 재료가 나온다면 최종 목표가는 10만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는데 현재 위치에서는 조금 더 기다리셔서 다음 주까지 61선 근처까지 붙이게 되면 한 번 좀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테오젠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어쨌든 흑자전환에 대한 기대감은 있다고 하니까 그 점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 가기 전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참여 방법을 안내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댓글과 문자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방송이 끝나고도 홈프로 전문가와 더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샵 3772번으로 홈프로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한 링크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를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6800님께서 안녕하세요. G3 BNT 2만 1,200원의 12%입니다. 손절을 해야 될까요? 상담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G3 BNT 가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1만 1,100원입니다. 지금 반토막이 난 상황이네요. 그리고 이 종목은 더 심각해요. 실적이 지금 3분기 연속 적자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일단은 원래 시장에서 소문났던 게 3년 전부터 제가 보던 종목이긴 한데 회사도 잘 압니다. 그래요? 제가 얘기 못할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말을 안 하는데 일단은 원래 계속 얘기 나왔던 게 패치하는 부분하고 안구 강망 관련해서 특허나 안과 질환에 특화되어 있던 부분이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건데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업 분석에 잠깐 들어가시면 대주주 지분이 4%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대주주 지분이 4%면 이거는 회사 운영을 한다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저는 진짜 화가 납니다. 이런 거는 관심이 없다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회사가 예전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2년 전부터 뭐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원래 출신이 그쪽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저는 대주주 지분이 10% 미만은 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회사 자체가 대주주 지분이 4%다? 본인들이 한번 생각을 해주시죠.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회사가 그냥 기사 보면 안구 건조증 특허약 나온다 하면 그래서 주가가 월봉을 보시면 예전 월봉을 보시면 제가 알기로 8,000원인가 9,000원에서 5만원대까지 올라갔던 주식입니다. 2,000원부터 올라갔는데 제가 본 가격대는 예전에 8,000원, 9,000원대에서 본 건데 5만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문제는 현재 구간에서 어떤 전체적인 내용이나 그런 부분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적자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대응법을 알려드리면 12,500원이 올라가면 한 번은 좀 강한 흐름이 나올 거로 보는데 직전 고점에 14,500원대가 왜 걸렸냐 장대운봉 하단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저는 급등을 한다면 하단에 지금 만원은 절대 이탈하면 안 되겠죠. 금액자리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니까 그래서 위로 저는 최고가를 말씀드리면 현재 위치에서는 17,000원 간다면 손절입니다. 위로 이 종목은 일단 회사를 본인 투자자분들이 이 방송 보시면서 아마 마이너스이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건데 제 말을 한 번 기억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분이 4%다?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10% 미만인 종목은 조금 유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렸고 가격 전략을 말씀드린 대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유튜브로 가볼게요. 화이트호스님께서 KTH 11,700원의 5%입니다.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사실 11,550원이라서 크게 차이가 나는 구간이 아닌데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추가 매수를 할 필요가 없겠죠. 비중 추가가 저가로 해서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향후 전망을 보고 한다고 하시면 추가 매수도 상관없긴 한데 박스권으로 흐름이 전혀 없다가 최근 5월 27일을 한 번 상방향으로 한 번 틀었다가 내려온 건데 대주주가 KT입니다. 그래서 크게 무리는 없는데 주가를 잠깐 보시면 이 종목이 특이한 게 봉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장대가 나옵니다. 항상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여러 가지 이슈나 그런 부분이 붙으면 한 번 크게 한 번씩 올라가는데 지금 45분 봉으로 제가 보니까 지금 뭔가 지금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12,000원이 돌파되어야 강세 흐름이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12,000원대 돌파하면 1차 목표가는 당연히 13,000원대가 될 것 같고요. 월봉으로 보더라도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정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가는 저는 현재 구간에서 중간 가격인 14,000원대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4,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바로 이어서 가볼게요.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4440님께서 한국전자인증 1만 775원에 물려있습니다. 꼭 진단 좀 부탁드려요. 평단가라도 올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 종목이 9,740원입니다. 이것도 이제 최근에 한 번 급등을 했는데 그게 디지털 화폐로 급등을 한 걸까요? 전문가님? 디지털 화폐하고 아마 토스뱅크 쪽도 관련이 있을 거고 제가 방송에서 제시한 가격이 7,700원대였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근데 하필이면 내려갔다가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제가 4월 달에 제시했다가 이 종목이 워낙 안 움직여서 그랬는데 최근에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1만 2천원까지 갖다가 조정을 준 겁니다. 그래서 전자인증 자체는 워낙 공인인증서 대체로 바뀌면서 향후에 모멘텀도 생기고 그리고 지금 토스증권하고 저도 이제 토스증권을 하나 했는데 한동안 주식을 한 주 준다고 그래서 되게 유행했습니다. 그리고 주린이들의 편한 HTS에서 그런 이슈로 나왔는데 그 연동 관련이 될 수도 있긴 한데 현재 위치에서는 조정 구간을 거쳐야 될 것 같고요. 월봉을 보시더라도 단기로 급등해서 12,000원 근처가 저항대가 맞았고요. 지금 위치에서는 조정 주면 9,500원대까지는 밀릴 거란 생각은 합니다. 만일에 만원 안착하게 되면 저는 11,000원까지는 일단 올라간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런 구간이면 접근하시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테크닉이 안 되면서 덤비는 겁니다. 이거는 주가가 상한가 나온 이후에 올라간 건데 저는 자신이 있으면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거를 굳이 질문할 건데 여기서 진입했다는 자체는 우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저점에 있을 때와 고점에 갔을 때 보통은 저희들끼리 트레이더들끼리 얘기하는 게 선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한가 나온 다음에는 선수 영역이지 개인들이 거기를 접근해서 수익을 낸다?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트레이더 생활을 꽤 오래 했기 때문에 매매에 대한 툴이 있겠지만 위로 갔을 때 그 다음날 은봉이 나오면 절대 접근하지 말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 모아가는 주식은 다르겠죠. 근데 시가 자체가 무너지면 그날은 주가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 9,500원을 지지가로 보시고 만약에 위로 1만 3백원대 돌파하면 한번 상단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은봉이 겹치는 자리를 돌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1만 3백원 돌파하면 1만 천원대를 목표가로 제시해드리고 1만 2천원은 돌파됐을 때 테크닉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되게 힘든 구간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